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전자 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그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 볼게요 요즘 알죠 오런 버핏 오런 버핏 오마이언인 비밀투자 종목 공개 도대체 우리 버핏 형님은 무엇을 샀을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 여러분들께 한번 간략히 공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마하의 연인으로 현인으로 통하는 가치투자자 워런 버핏의 투자 종목이 공개됐는데요 요즘 보면 게임스톱하고 이왕테크놀로지에 대표되는 그 단기 투자 쏠림의 시대죠 버크 그 버크 해쉬웨이 회장 버핏 형님 테퍼 에팔루사 매니지먼트 아유 이름도 길어요 에팔루사 매니지먼트 회장은 에너지 유틸리티와 제약 헬스케어 주식을 사들였다고 하네요 16일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 션은 미국 정권 거래위원이죠 SEC 신고를 통해서 지난 4분기 10월에서 12월입니다 비밀 투자 총 3개 종목을 공개를 했어요 금액상으로는 5G 시대를 준비하는 미국 대형통신사 버라이즌 주식을 총 8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조 5천억 정도 그리고 친환경 시대 이행을 선언한 석유공룡 쉐브런 주식을 41억 달러 취를 추가 매수 했다네요 이 밖에 그 보험과 멸풍을 해 가지고 지금 보험 중개 업체 있죠 마시앤드 맥클레라는 주식을 총 4억 9천9억만 달러어치 와 아마 샀네요 거의 5억 달러어치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버크 션 같은 대형기관 투자자와 공공연기용 등은 특정 기업 지분 5%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시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지난해 말 버크 션가 110억 달러어치 이상을 공시하지 않았다는데 투자하던 당시에 해당 종목이 테슬라인 것 아니냐는 그런 시장 추측이 나온 바도 있었습니다 그 한편 그 버크 션은 은행은 큰 사고를 치지 않아 안전하다 그런 이유로 버핏 회장이 선호연 은행 주식을 줄줄줄이 매도했어요 그 대표적으로 월가 대형 투자은행 JP모건을 비롯해서 PNC 파이낸셜 M&T 뱅크 주식을 전략 매도를 했고요 웰스파고 주포유 주식도 60%를 대다 팔았죠 다만 버크 션은 지난해 골드만삭스 등 은행주를 꾸준히 계속 팔아 왔습니다 그리고 금 채굴업체로 유명한 베리골드 지분도 전부 매도를 했다네요 버핏 회장은 금은 등 기금속 투자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지난해 중국발 코로나19 탓에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1 트로이온스당 2000달러를 넘는 등 고공행진하자 베리골드를 주식을 사들였죠 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바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버크 션은 제약업체 지분 늘리기에 났다네요 그 당뇨 등 만성질환 전문 제약업체인 머크하고 브리스톨 마이어스킵 류마티스 등 난치성 질환 전문 제약업체인 에브비 주식을 매수한 반면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화이자 주식은 전부 내다 팔았다네요 의외죠 다만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 션의 투자가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말, 지난해 이후 월가에서는 부쩍 버핏의 시대가 한물 같다는 그런 평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 버크 션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매매에 나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4분기 이후부터 2달 16일 현재 관련 종목 주가 수익률을 보면 버크 션가 판 종목 주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사들인 종목은 떨어진 경우가 눈에 띈다고 합니다 일례로 버크 션가 보유 주식세를 줄인 미국 대표동차 업체죠 GM, 제네럴모터스 주식은 9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주가가 80%나 거의 뛰었어요 그것도 주식을 내다 판 JP모건도 거의 50%나 오른 상태입니다 반면에 버크 션가 주식을 추가로 사들인 버라이즈는 주가가 8.97%로 떨어졌죠 머크도 10.48%를 하락했어요 그 에브비와 셰브론 등 시세가 올랐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보는 사람마다 엇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 버크 션의 비밀 투자가 공개된 날인 16일 뉴욕 증시에서 버크 션 비주는 직전 거래를 보다 1.15%로 한 주당 245.28달러의 전제 거래를 마쳤답니다 그 월가의 투자 그루 또 하워드 막스라는 분 있죠 이분 유명하죠 오크드리 캐피털 매니지먼트 공동 창립자인 지난달 버핏식 가치 투자는 시대는 같다고 선언해서 시장 눈길을 끈 바 있어요 담대하네요 버핏식 가치 투자 시대는 같다 그 막스는 투자 매물을 통해서 워런 버핏과 그의 스승 벤저민 그레엄이 가치 투자자로 이름을 날리던 시절과 지금처럼 모든 것이 빨리 변하는 혁신의 시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가치 투자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시장은 디지털을 기대반으로 무한대로 확장 중이고 투자자들은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평가된 가치주는 찾기는 어렵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 투자의 규제뿐 아니라 오마하의 연인으로 불려진 버핏 회장은 성장성 있다고 판단한 기업 주식을 까다롭게 선별해서 사들인 후 좀처럼 팔지 않고 장기 보유하는 보수적인 투자 방식 일명 가치 투자로 유명한데 이 방식이 요즘은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받는 거죠 그 부실채권 투자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알림막스의 투자 매물은 버핏 회장도 일부러 챙겨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만 막스는 더 이상 성장주와 가치주 구분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면서 요즘 들어 성장주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가치주에 투자하면 어떨지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말을 들을 많이 하는가 봐요 하지만 내 생각에는 성장주와 가치주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적었다 합니다 가치주란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싼 주식을 말하는 거고요 성장주는 회사의 실적이 아닌 회사의 실적이 아닌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해서 당장의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더 비싼 주식을 의미합니다 미모 투자를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다른 곳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어요 시장에서도 코로나19 시대에는 버핏식 보수적 투자보다는 에크먼식 유연한 투자가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죠 해치펀드인 파싱스키의 올해 투자 수익률은 이달 9일까지 기준으로 약 5.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투자가 더 시대에 맞는다고 해서 최근 부쩍 유행안 있잖아요 모멘텀 투자 거기에 집중 매수하는 투자 쏠림의 가세에서 추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투자법을 모멘텀 투자하는데 이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쏠리는 것은 조심해야겠죠 기업 실적 및 미래 경영 전략 등 펀더멘털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해요 특히 미국 비디오 게임 업체 게임스톱이나 중국 드론 업체 이항테크놀이처럼 하루 새 주가가 폭락해서 손실을 보일 수가 있어요 6일 미국 나스다 증권거래소에서 이항테크놀로지 하루 새 주가가 62.69%나 폭락했죠 대단하죠 30% 그런 게 없어요 폭락하면 100%까지 가능합니다 한 주당 46.30달러의 거리를 마감했고 올해 들어서 주가가 6배 뛴 이 회사 주식은 서학개미 일명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를 말하죠 최근 매수 인기를 끌었어요 2월 1일부터 16일 기준 매수결제 6위에 올라갔다네요 엄청나죠 1억 9천만 달러 이날 울프팩 리스처리에 따랐으면 추락으로 향하는 이항의 주가 폭등이라는 제목의 33쪽짜리 공매도 보수를 내면서 드론 택시 사업을 주력으로 내건 이항이 거액의 가짜 계약을 맺었을 뿐 아니라 제품 생산을 위한 기본 조립 라인도 없다고 폭로해 주가가 폭락했다 울프팩 리스처는 중급판 넥플릭스 아이치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완전 주가는 대폭락하겠는데요 엉망이죠 회사가 그럼 이러면 만약에 또 미국부터 보니까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을 중심으로 뭉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언했잖아요 게임스톱 16일 하루 수에만 주가가 5.5% 떨어져가지고 현재 49.51달러의 거래를 마쳤답니다 공매도와의 전쟁으로 사상 최고가를 달린 지난달 27일 날이 347.51달러 했는데 그 대비해서 엄청 떨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폭등하고 폭락하고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회사인지 아닌지도 한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다 너무 투자를 쏠림하면 안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우리 오마이현이는 지금 보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외에 생뚱맞은 그런 업체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별로 수익률은 많이 내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같이 투자의 대가인 만큼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한번 더 시켜봐야겠죠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분이 뭐 한물 같다고 말하기에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좀 장기전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 워런 베핏 선생님이 우리 형님이 이렇게까지 공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향후 투자를 할 것인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요 특히 삼성전자를 좋아하고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같이 투자니 장기 투자니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회사 내가 잘하는 회사 그리고 누구보다 믿음과 확신이 가는 회사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이상 그 워런 베핏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천만전자였습니다 이렇게 아멘